자 그러면 오늘은 네 어 흐쟁팀 vs 현동팀 이렇게 오늘은 좀 특별하게 투표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 팀은 흐쟁이 그리고 반야천상 그리고 루시퍼링 김영순 이렇게 4명에서 팀이고요 상대팀 같은 경우는 김현동 아니 민준 그리고 봉구 그리고 블루블레이드 이렇게 총 4명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기는 팀에게 햄버거를 드리고 블라스로 맞추시 시청자분들에게도 햄버거를 드릴 테니까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투표시간은 1분 드릴게요 어차피 300명 정도 하더라고요 많이 해봤자 자 그리고 이긴팀은 햄버거 들어갑니다 열심히 하시길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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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되시면 에듀해 주시고 1,2분뒤 할게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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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 5명 5명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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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 네 느낌표 특효 투표 1D 하시면 돼요 일단은 자 맵은 원영 대맵 원영 그리고 망미 대맵입니다 아이템 온오프는 대맵 대번 가래요 끝 저순환 학생 뚠든 든든 든든 자 뭐 투표 이정도 된거 같죠? 저기 뭐 아 뭐야 아크젠틴에 이기면 못이 이게 왜 이유가 뭐냐면요 반야천상이 거의 뭐 엑소급입니다 게덴푸드에서 반야천상 초고수로봇 또 뭐있냐 루실 이 세명이 거의 엑소급이요 엑소급 인기 디지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무투표 앞으로 10초 뒤 마감할게요 하나 둘 열 끝 자 이런식으로 총투표 흑쟁팀 259명 73.6% 그리고 악당현동팀은 93명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그럼 투표 끝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핫 하하하푹 아아 찬찬하 안됩니다 아.. 형순이라니까는? 아.. NO OK 형순이도 안됨 자 일단 우리 팀워 불이퓨하지만 루시퍼는 얘가 생긴거는 이제 상자박수로 골드에 가네인데 력듯이 되게 좋아요 그나마 제일 메리틴 학생이 불이프죠 본인의 메리트 학생 아 노노 낚싯대 빼 그리고 얘는 블루블러이드인데 말 그대로 파란색까밖에 안합니다 물론 다른 계정 할 때는 따로 두세요 뭐해? 스킨 봐봐 그리고 15점 매치 스코어 적어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방은 딱 노편집을 올리기 되게 좋아가지고 자! 출발할게요 스타트 하겠습니다 2등 킷킷 킷킷 자 일단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망 잡이고 그렇게 잘하는 애는 없어요 하지만 저희 팀은 이제 번지를 좀 잡아야 하는 게 많죠 대신 블루 팀은 이제 망이 좀 잡은 게 많습니다 민준이 빼고 다 할 줄 알아가지고 조개 맞아? 3타야~~ 3타야 아! 막아는데! 막아는데! 아 연태도도 한방건지라서 1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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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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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타야 2타야 walker 4타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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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돼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 저 저희 팀이 그래도 그렇게 센 게 아니라 가지고 좋아 좋아 안 돼 오늘 각지 뒤지기 못 막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okay okay 끝났다 이거 okay nice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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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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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사대기 누구야? 재밌네 스카이쉽 단판 아이돌 오프할게요 반대 없음 아 상점하기면 하세요 자 봅시다 이거 공조가서 좀 까다로울 같은데 뭐야 존노 존노스 저리가 뭐해 둘이서 얘네 왜 많이 생겼어 얘는 야새끼였어 형순아 썩은데 우리가 다 커버할 중 뭐해 질탁새끼야 빨리해 어머 죄송 그거 하세 고고고 이 거라 나이스 아! 오기 살아놔 ㅅㅂ야 히히이 아 저거 맞았지 손 날치지 중앙 유지코 우리 요리야 나이스 우영감이 그럼 ZC급이야 안돼! 형수 나 진정해! 진정해 형수 나! 한 번째받았어 이 새끼 아비 나이스 나이스 김현동 아웃 좋아좋아 할만해 너 형수 잘하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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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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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이스 ㅅㅂ 미친놨들아 배 배 새로 왔어 ㅅㅂ 야 너무하지 않냐 이건? 나이스 바냐 3대1 3대1 홈커너 여기서 푸흐흐흫 푸흐흫 오케이 5대4 푸흫 내가 말했을 18 6대3이라고 흐흐흐흐흫 와 예티 미쳤어 둘이서 아 블루팀 찍은 후거 없어여? 에잇 아 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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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나이스 김던동 다시 태어나세요 흐흐흐흫 와 이걸 살리네 오케 살아노 ㅅㅂ녀다 공부 혼자 블루팀인가요? 내 흥버거 내놔기면동 오케이 또 3대1이죠? 흐흫 흐흫 블루팀 떡락한 자아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흫 지금 봤어 오케이 요 18세키 들어 양심일수로 생각을 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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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빵입니다 옆에 건 후구 없제? 흠 흠 좋아 좋아 아 투표 못 바꾸죠 여러분들 한 번의 선택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인생 교육 좀 받으세요 으이 한 번 한 선택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현순이 존나 자라네 느가 데리에 주나 존주고 안 존주고 늘 존주는 존주는 에? 아 지금 형순이 지금 포멀 어깨 뒤끝자 돼가지고 실비 꺼낸거 멋있다 아 와 잘 쓴다 저거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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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야 존샇다 존샇다 ixx4 쟤 OEx.. 아 잘막으니까 이거... 어이는 잘막으면은 이게 힘들어서 가져가 아이스 이키드 아이스 라고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너무 견제가 빡세 필 썼으면 이겼을까? 아 필 썼어야 돼 이건 필살기 썼으면은 지금 판단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까 저기 낱내가 없으면 들가요 저거 다음에 대시시 들어갑니다 어 픽스기 쟤트엑스 아 쟤트엑스 왜 이렇게 안들어가냐 오늘 강순아 제발 강순아 제발 흫 하..이걸 또 따라가네 이걸 또 따라가네 스쿨을 벌여난댜 오케이 자간 못 잔 할만해 세팅스 한번더 한번더!! 그렇지!! 야 2방 찍어서 햄버거 먹으면 빠져 이겨서 햄버거 하는게 낫지 나이스 나이스 이김팀도 햄버거인데 가불이야 가불이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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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드라시 짬필러 아 조건부 왜 받아 대가리 타면 세대 맞아 안걸려요 안걸려요 잘 잘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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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벌려주고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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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좋아좋아좋아좋아 흩 흐흑 망리 대홍순이가 흐흑 계속 초피카타니까 흐흑 막 밑에 형순이가 계속 초피카 타니까 우리가 질수가 없어 자 우주형사는 당연히 흑인입니다 메모하세요 야 뭐해 왜 포슬라인 뭐야 그럼 운바락새라 한다고? 흐흐흠 흐흐 흐흐 고고 자 이제 최대 5불이요 15점 매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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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얘가 제일 까다로운데 흐흠 그 음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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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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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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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힐카~~ 10대 5 야, 우리때 오늘 다 지금 폼 좋다 폼들이 다 여기 사가 숨 쉬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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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 잘하고 있어 뭐지? 난 황금 무형검 써도 저렇게 안 나가는데 황금 무형검 사냥해주세요 빼이익 돈주고사 낙세인데 일반 무형검보다 안좋아요 아무튼 사냥해주세요 빼이익 흫 좋아 쓰흐 mitt 후후후.... 킁킁킁킁 unknowns uedueduedueduedued aval 좋아좋아 Ridge 이거 발타넘 넘어지면 게임 끝나는거야 왼폰수 möglich저거 방방터면 끝납니다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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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이거 발타 이거 발타 너무 게임 끝나는거야 외부순간에 저거 방방타면 끝납니다 저거 어차피 그치인데 하하하하 예? 뭐 2,900 상장세를 끼고 저거 가와본데 뭐해 왜 그와중에 존노소는 주황색매 타고있어 저거 안돼요 헌티드 러너 검사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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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t 뭐악 Wrestle 뭐야 시한봉타á? 하ери 하いき 치 질 Wash 앵 야, 아이템 오픈데? 야, 아이템 오픈데? 으하하하하하 오오, 오오 도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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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 vorbere 오우 오우 벌레 툴치약이 두개나있어 벌레 툴치약이 두개나있어 벌레 툴치약이för 벌레 툴치약이 벌레 툴치약이 벌레 machi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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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아아 아아 용량이 켰으면은 아이템 온, 온할 때 했어야지 아이템 온 gathered 그런데 봉으로 어디갔어? 플러스 왜 죽었지? 종부 내가 죽였구나 시험 폭탕 때매 난 괜찮은데 카운터 두개 써가지고 여기까지 Push 브레이크 바비 바비 도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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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좋았지 꼬리잡기 업어지네 뭐해 뭐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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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극대씨 11대6 역시 극대 개빠르다 마침 내리막길이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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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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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진짜 아 창만준이 ㅈㄴ 힘드네 점프해서 너무 힘들어 잡았으니 늦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두둑끼리 끝 ㅋㅋㅋ 이걸 또 비빈다구? 이걸 또 게임을 따라가 준다구? 어어? 잠깐만 왜 11대7이 나와 여러분 계산이 오케이 18 딱 맞네 욕 안했어요? 스코어 샌거에요? 좋아 좋아 후 후 아 아 2번법은 후고 없지? 좋아 좋아 아 하 자 투표 어떻게 됐냐 투표 딱 이렇게 해놨거든요 야 그래도 이거 뭐 솔직히 해서 우리팀 이기면 줘야지 좀 할반나야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투표 끝났어요 여러분들 해봤자 투표 안됩니다 아 뭐해 주황 주황의 생 메타 좋아지라 뭐야 배틀 슬래셔 어? 에? 배틀 슬래처로 형순이가?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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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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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어? 스페식스 오케이 그렇지 지금 논내 오진다 거의 뭐 탄을 끝까지 승천하죠 논내 오져가지고 너무너무니까 실비가 제트엑스 느낌하는거 봐 오살 쭈오오 저것도 일부러 하더라 엑스 세우기 가부야야야야 죽마가 안 돼 할만하다 할만하다 아아 불쌍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라이터...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불쌍 우와 점프에서 1,000원에 철! 아아! 카아아아아아아아아 저게 창을 무조건 맞춘다는 과정이 아니라 창을 최단 높이에서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점패스가 들어가지고 기존 창 맞추기가 좀 더 어려워요 팔라딘보다 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하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떡해요 이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내꺼 나는 무조건 한방이야 안녕하세요 3일전에 복귀했다고 말한 유저에요 복귀 선물로 아이언너클 골라서 받았는데 상대방은 무슨 새에서 불나오고 고릴라에서 레이저 나오고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서 다시 떠나려구요 방송 재밌게 잘 봤어요 3일은 많이 갔다 잘카 아 구미형 왜있어 안갈걸 10인제트 6일까지 2일이 1일이 5일이 2일이 2일이 하하하 나이스아아아 이거 몰라 아, 나이스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ㅎ 저 필맛놀이는 배슬은 배슬을 존치하지 않기때문에 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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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졌다 구미호 끼는 게 싫어서 안정적인 걸 했어야 돼 하아.. 11대 10 이걸 또 따라간다고? 이거 벨제 부부 안걸리면 돼요. 허재가서 어가리 잡아줘야 돼 벨제는 오케이 존자에도 각치기 뒤지기 못막아요 ㅋ 조회 투진 쩝 각치기 흐흐흐흐흐흐 많이 해야되게 와아아아 김영숨이 본거랑 거의 동피야아 와아아아아아 성경수이 껍뻑했어 뭐지? 대리인가? 장집인가? 대리같은데? 아 기관리하네 퐁퐁퐁퐁 ju 아주 굿하게 퐁퐁퐁 일찍 잠시합시다 강아지 밀보 아아! 점 발 진짜 더 뺏어야 했는데 스피드 카드 안 바르니까 점 발을 못 피한다 아이씨 나이스! 아 휴 반필판다 오졌다 아 이거 끝과 끝 잘해야 돼요 파트 아! 졌다! 아... 가불이야! 너가 침대에 누웠을땐 몰랐지? 아 너무 센디버 아! 아이! 씨발 년! 진짜! 후... 각질이 절대 못 이겼네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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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서 해? 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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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 시기게 시기게 이걸 따라와? 아 쉐도우맨 오지않겠지? 스카마루가 왔네 해왤로가 왔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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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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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맞죠 이거는? 이게 원래 맞았어야 돼. 아까부터 계속. 근데 계속 맞아. 나이스. 나이스. 안 죽어야 돼. 나이스. 너무 점프했습니다 오! 미치! 이제 또 썸 점프했습니다 와! 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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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어! 귀엽다 귀엽다 존재 귀엽다 이제 샀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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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